여러분이 낸 피같은 세금 430억원을 쏟아부어서 200채나되는 귀농뉴타운을 지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귀농이는 한명밖에 안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남장성군 시골마을입니다. 어느 시골마을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빈집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빈집들을 놔두고 굳이 이 옆에다가 귀농뉴타운을 200채나 국가세금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이 마을도 빈집이 꽤나 많이 보이는데 이 길 건너편에 저 산 아래쪽에 저렇게 뉴타운을 지어놨는데 드림빌 농어촌 뉴타운 이게 2013년 입주를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멀리까지 운전해서 오기 싫습니다. 제 지역 가까이에 이런게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 찍을게 많은데 뉴타운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거니까 절대 오해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농촌 뉴타운은 귀농인을 이쪽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200채나 지어놨습니다. 분양가가 완전 대박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서 짓다보니까 엄청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대지 106평 주택금평 30평이 분양가가 1억 6백만원밖에 안합니다. 임대는 25평 금평에 보정금이 1200만원 월세가 19만원 완전 초대박 저렴합니다. 총 200세대 중에서 130세대는 일반 분양을 했고 70세대만 임대를 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느 시골 마을에 가도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 지역으로 이사오게 하는 인구 뺏어오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른쪽 주머니 있는 돈 왼쪽에 넣는다 해서 그 돈이 많아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우리 세금 437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귀농인 뉴타운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광주에서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108세대가 들어왔고 나머지 서울 경기에서는 39세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딸랑 200세대 보고 이렇게 상가 동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상가들도 텅 비어있거나 영업을 중단한 그런 가게들입니다. 상가 분양가가 완전 대박입니다. 평당 300. 와 엄청나게 싸죠? 200세나 되면 편의점은 영업이 될만한데 편의점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 곡성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지방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가구 이상 되면 기반 도로시설 이런거는 세금으로 지어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지자체 의원들 모여서 망치세변 땅땅땅 쳐가지고 세금지원조례 그거 만들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할 때 후보들이 명함 나눠주죠. 거기에 자세히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많은 후보들이 그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네 자기 건설회사 발전시키는 그런 지방조례 만듭니다. 이런 200채나 되는 농촌 뉴타운 이거 건설업체가 수주받았다 하십시오. 대박이죠? 공사비만 해도 400억 5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전 자기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졌는데 집이라도 제대로 짓던지 완전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하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그래서 입주민단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장성군에서 3억을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하자 보수비용을 왜 장성군에서 지급을 하죠? 당연히 건설업체에서 그건 배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영상에도 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런 뉴타운 건설하는데 그 지역에 거둔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왜 올빼미니가 입을 대느냐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시골마을에 주민세 그거 2,3만원 거둬가지고 세금 얼마나 걷히겠습니까? 장성군도 재정자립도가 11%밖에 안됩니다. 10% 위하인 시골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골지역에 세금 걷은거 가지고 그 지역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농촌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그게 없이는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출생아 감소율 엄청나죠? 예 곧 0.7도 이제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나라 기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들은 서로 자기 정권 잡겠다고 맨날 정치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되고 지자체 의원들 공무원도 줄여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학생이 주는데 왜 학교 선생님 숫자는 줄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주는 만큼 이들 숫자도 같이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저출산 예산 280조나 썼는데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예산을 늘리면 인구가 증가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을 쓰고도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다 그 돈 어디로 누가 빼먹은 걸까요? 마을을 쭉 돌아봤는데 마을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트랙터가 있습니다. 야 규용이니 한 명 살기는 사네요. 그런데 이 트랙터도 농사용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여기 꽃 화분을 여기 버켓에 싣고 다니는데 아마 이 마을 조경할 때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집이라면 농기계도 있고 농사용 트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죄다, 승용차 이것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집이 아닌 게 딱 표시가 나죠? 아주 저렴하게 분양한 지금 뉴타운 주택 가격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1억 600에 분양을 받은 서른평 주택이 지금은 2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1억 8천입니다. 초기 분양가 1억짜리가 거의 3억이 다 됐으니까 집값이 거의 3배로 오른 거죠.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이 뉴타운을 구상한 건 십몇 년 전입니다. 그때 전문가들은 인프라도 없는 이 시골에다가 집만 떨렁 지어서는 귀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패한다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 정치인들이 밀어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세상 물적 모르는 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또 멋진 동화를 썼습니다. 이렇게 잔디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면 사람들이 전부 농촌으로 이주를 할 것이다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지자체 의원 나리들 공무원들 우리 세금으로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골에 인구를 끌어들이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우지는 않고 가서 놀다가 오는지 아무 효과 없는 이런 쓸데없는 사업을 막 버려놨습니다. 올빼미는 71년생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넘쳤죠. 그때 평균 출산율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7명도 곧 위협받고 아마 그 희하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애기 한 명 낳아서 교육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보내는데 6억 이상의 돈이 든답니다. 한마디로 헬조선이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집값하고 사교육비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은 엄청 비싸고 사교육비도 월 70만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다 영재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뺏어오기에 헛돈 쓰지 말고 출산율 증가하는데 세금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뺏어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